신도 앞으로 올라갑니다. 6. 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 달라 보이는 경계를 고상하게 보는 이가 있다. 지혜로운 일상을 위해 이것은 오래된 것이니 단지 오늘의 일이 아니다. 조용히 앉아있다고 비난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비난한다. 알맞게 말해도 역시 비난한다. 세상에서 비난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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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영역에 무엇인가? 연지, the branches of two trees stick together and say they love each other. 싱예전, who will know of that heartbreaking love don't let go of my hand, even if the sky splits the relationship. 3. There are two trees that cling and love each other 4. Which book does the story come from? 5. Does the expression that good trees like each other look beautiful? 6. There are people who look at boundaries that look different depending on the viewer's mind in a noble way. For a wise daily life, this is old it's not just about today. Accusing me of sitting quietly. Criticize me for talking too much. Even if you say it appropriately, you still criticize it. There is no one in the world who is not criticized. 이것을 이것을 중국어로 해볼까요? 3. Two棵樹的樹枝黏在一起表示彼此相爱,今夜店谁会知道?那份令人心碎的爱 别放开我的手,就算天空裂开关系不能被打破天上,地上,什么都有。 3.有两棵樹相依相爱四,这个故事出自哪一本书? 5.有些人以高尚的方式看待边界,这些边界根据观看者的想法而看起来有所不同。 5.知悔的日常生活,这事就的这不仅仅是今天的事,指责我安静的作者,批评我话太多,即使你说的很恰当,你仍然批评他,世界上没有不被批评的人。 5.知悔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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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知悔的 지는 나이에 맑을 청자 눈, 물방울 눈, 어지린 화평할 화자 3박자 잘 맞추는 새 벚꽃이 3조고 이청원 법석 6 마음별집 평화로운 가운데 012 대광이다 012 대광 우주혈 혈에서 거기에 공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이제 무자가 되고 무자나 공자나 같이 되어 있는데 없을 무자 속에 이 공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공은 모든 생명의 근원, 얼, 얼이 다 들어가 있어 이게 이제 공 따라서 이 우주의 얼이기 때문에 백궁도 다 이거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 이 속에 연결이 되어 있어 다 공 그 공 속에서 유아, 무, 우, 일태극 일태극이 나와지는데 이 일태극이 공에서 여기서는 하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늘이 생겼어요 하늘이 생기고 두 개면 이게 두 개가 땅이 생기고 갈도 생기고 땅이 생기고 여기에서 사람의 생명 이 시발점이 돼서 백왕 백왕 즉 황의 천자의 천자라는지 천자 천자의 이 당연히 공은 우리 이제 고구려의 고공이 공 이것이 이 마한의 한 대륙의 한 대륙 땅을 다 가졌던 때 그 한 한은 그 한은 하늘도 십자가 땅도 십자가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가죽이가 있잖아요 이게 태극이 태극 이게 일태극 일태극에 두 이제 둘 둘 둘 둘 에 그 과학성 과학성은 이 쌀을 한말 두말 하고 이제 지을 수 있는 에 에 에 두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인 세상에 서가지고 셋 넷 닫 에서 모두가 힘차게 소사오를 그래서 황기 8937년과 2024년 진사 성인 출 그런데 이 진사가 값진년하고 값을 을 을사년 값진 을사년에 에 그러니까 24년과 25년에 허경영이가 국회 비례 되면은 바로 진사 성인이 출 출연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세계 시의 어지름이 들어서 얘기를 하고 네 뭐 나머지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6분 지납니다 에 에 시간이 있을 때 공간이 있을 때 에 서지앤 쿵 쿵 쿵 여우 어 까오싱 어 수 어 수술 어 여우 체나 어 어 어 어 어 싱푸 뚜샤 호 호 어 정신 호 호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적극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호 호 으 руб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 vull 혐 6 9 있؟ 하늘을 꼼 사랑을 깨안고 오치파 오치파 죽어도 사랑 하늘을 깨안고 오치파 오치파 사랑 사랑 아름다운 주군 멋진 오수훈초락 지나 보이게 칠칠에 사십구 칠색무지개 청궁교 건너 동이충궁 화살충을 들고 팔파라게 날아 그냥 가주치고 좋다 좋다 깜빡깜 깜빡깜빡깜빡깜 팔파라게 utral 잠 anos 9 식궁 백궁 오백궁 천궁 만궁 조궁 억궁 예 경궁 허경영 경궁은 16승 이에 네, 16승을 뛰어넘으세요. 앞으로! 네, 좋습니다. 앞으로! 오늘의 작품, 건강이 최고다. 건강보다는 제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건강, 이게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몸과 마음이 건강해요. 몸만 건강해서는 안 된다. 욕심이다. 때가 되면 건강도 가려야 한다. 감정자. 때가 되면 건강도 가려야 한다. 오늘이 50으로 되는 거죠? 신이죠, 신. 신이 50을 신으로 한다. 신. 일단은 신으로 가는 게 신. 신은 없으니까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 하나가 되면 50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죠? 50 하나, 신. 예. 50 하나, 신. 학으로 갈까요? 학. 학으로 하겠습니다. 한국문인협회 시소와 문의진흥위원, 뻐꾸기 황제 이창원 법석류 세계 시어딜인 유튜버 명상. 오늘이 19일 19일, 19일 20일, 50일이면 신이죠, 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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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특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호호 으로 자 자 자 럭티스 잘하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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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패스 오늘 색깔 구비를 되죠 오렌지색 선수 어디로 패스 합니까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아 예 좋아요 다른 사람 있습니까 띄어 띄어 좋았어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좋아요 호호 울어 빌라 춤을 추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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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요 허요 허요요 우리 강아지 어여요 이리와 우유 우유 불로유를 마셔라 진시황해 불로처럼 허허 허허 으허 이제야 가는 길 융합통일이다 융복합통일이다 융복합통일이다 그래야 모두가 산다 허학교 reel 추인이 어디있는구나 하이 아하 아리랑 흐리랑 아리랑 흐리랑 함께 하잔다 가나다라 마바사 아저씨 가타파 가타파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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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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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나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 하야 하프지 말아라 이리와 우리 강아지 우유 풀를 마셔라 우유 풀를 마셔라 네 좋아요 우유 풀를 마셔라 우유 풀를 마셔라 우유 풀를 마셔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야 반가운 물소리 새소리 빗소리 소리 소리 속에 내가 있네 builder headphones just inside 하얀 하얀 나쁘지 말라 하얀 하얀 아프지 말아라 네 좋아요 나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나 하얗 하얗 야 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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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여 우유 불러 유를 맞춰라 나나나나나 너 너너너너너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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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으 Philippines 나나나나나 우리 우리 우리나 나 나 자아 나 나 나 나나나 나 나 나으리 우리 내 photяни 네 좋아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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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세 네 딴요 세 네 딴요 세 네 딴요 세 네 딴요 샛넴 딴 여섯 샛넴 딴 여섯 우리우리우리 샛넴 딴 여섯 샛넴 딴 여섯 하나 둘 셋 넷 딴여 나나나 우리 우리 나나나 우리 우리 아로 뱃떡 뱃떡 배달 떡볶이 나나나 나나나 우리 우리 하주 셋 넷 딴여 아아 배달 떡볶이 이루구나 하하 하하 프로 까까까까까 까까까까 까까까까 까까까 치킷치킷치킷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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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챙겨서 신나게 삽시다 특급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흑흑으로 흑흑으로 빛이 오는 날 아하 아하 가니라 마바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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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람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고맙습니다 나레이터로 나섭니다 자 이거 어딥니까 이기온 작가의 아이들의 찬진난만한 아이들 자유스럽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침에 오정오울마당으로 향해 갑니다 성지교의 앞을 지나 나나나나네 쭉 갑니다 여기가 유니카페에 가면은 온종고등학교도 나오고 쭉 가면 이게 지금 건축 현장 지나서 나나나나 온종고등학교에 어차피 많이 보입니다 나나나나 나나나 맞죠 릴룰, 릴룰 릴룰 릴룰, 릴룰 릴룰, 릴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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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